겨울, 사방이 온통 은세계로 변하는 설국 니가타. 니가타에는 눈을 이용한 행사나 레저가 많습니다. 니가타 현내 도처에 있는 스키장. 신칸센 역과 직결되어 있는 스키장과 호텔 바로 앞에 펼쳐지는 스키장도 있습니다. 강설량이 많아 보송보송한 질감의 슬로프도 즐길 수 있는 니가타. 스키나 스노보드와 같은 겨울 레포츠를 아이, 어른 모두가 즐길 수 있습니다. 니가타는 일본 스키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들어온 당시의 지팡이 스키는 이벤트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덮인 계곡미를 즐길 수 있는 아가노가와 라인 뱃놀이. 아가노강을 둘러싼 한 폭의 스묵화 같은 산들을 바라보며 뱃사공의 이야기와 노래를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현대 눈축제의 발상이라고도 불리는 도까마찌 눈축제. 도까마찌 시내 여기저기에서 눈조각상을 보거나 거대한 눈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설상카니발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도까마찌 시에는 300년 연 이어져 온 겨울장도 들어섭니다. 노점상 마흔 채 정도가 줄지어 지피나 대나무로 만든 생활용품과 미내품 등을 판매합니다. 쌀가루를 원료로 만든 작은 동물인형인 진고로 강아지는 복을 부르는 길조 아이템으로 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